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어떻게 입안에 면을 걸릴 수 있을까? 또 아이스크림. 첫 입. 진짜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단단한 맛. 다 먹었다. 고소하고. 고소하고. 다음. 저는 바닐라의 식감은, 아, 롱, 롱. 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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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.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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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요 멸치 멸치 진짜렁 멸치 마요네즈 마요네즈 매운이 더 맛있다. 매운이 더 맛있다.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.